안녕하세요 프랑스 담당 이육자 선생님입니다 제가 요즘 치과 진료 때문에 발음이 좀 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9년도 6월 모평 시험 치루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이 시험은 올해 수능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 되겠죠 만약에 이것이 조금 잘못되면 9월에 다시 난이도를 새로 조정을 해서 수능 시험을 제대로 난이도 조정해서 하게 되겠죠 총평은 난이도는 일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학교 생활 충실한 사람들은 점수가 잘 나오게 된다 그냥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쉬운 문제인데 나한테는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다 맞췄는데 나는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예년과 비슷하다 이 말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또 문항수 개별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서 또 강한 부분이 나오고 약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 차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다이어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단어가 하나 있더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의미가 있고 심지어 우리가 잘 생각지 않았던 또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던 그런 의미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우리가 보기에는 쉬운 단어였는데 실제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지 못하던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을 좀 벗어나는 그런 어려운 의미가 나왔습니다 관용구문도 역시 작년에 나왔던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관용구문을 제시해놓고 당연히 이 부분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안 오는 부분도 있고 의미가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바로 그 밑에 뜻을 풀이를 해놓았는데 그 풀이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느냐를 묻는 표현들, 문제들이 나왔으니까 그것은 예년과 작년과 같은 유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주의할 사항이 뚜의 부활이라고 제가 제목을 하나 다뤘습니다마는 제가 2012년도 6월 모의고사에서 뚜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에 답이 오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평가원에 제가 이의를 제기를 했고 그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4년 이후로 뚜에 관한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다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풀이에 들어가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분사의 일치에 관한 문제가 한 3년 동안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법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나온다는 것을 이제는 염두에 둬야 되겠고 특히 3년이 지나감으로써 이미 다른 선배들이 지나갔으니까 그 유형에서 벗어난 옛날의 유형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2012년 또는 2010년 그때에 많이 나왔던 문제의 유형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새로이 다시 또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한 5년 내지 10년 이전으로 회귀해 들어갔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는 좀 더 정제되기도 하고 좀 더 많이 신경을 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좀 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난이도는 예년과 비슷하다고 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예년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 전반적으로는 평균으로는 괜찮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갔습니다 특히 외고 학생들끼리는 자기네끼리 이제 또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또 공부 잘하는 사람들 또 구별하기 위한 문제들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상위 거의 몇 퍼센트 이내 드는 사람들을 위한 변별력을 위한 문제들을 또 문법에서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특히 독해 파트에서도 이제 관용 구문이나 내용 파악을 잘 해야만 또 할 수 있도록 문제가 또 나오게 됐고요 특히 발음 문제에 있어서 아차하게 되면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제 해설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